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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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천천히 좀 가라고, 천천히, 진짜! 제가 가는 거 아니거든요. 뭐? 뭐야, 나 버리고 어디 가려고. 그게 아니라 손에 땀도 너무 많이 나고. 1초라도 내 손 놓기만 해 봐. 의심도 많고 겁은 더 많은 사람이. 어떻게 해외 스케줄을 매니저도 없이 딸랑 저랑만 가요. 그러니까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잖아요. 북적거리는 거 귀찮아. 회사 사람들은 성가시고. 하여튼 자기 생각만 하지. 어떻게든 알차게 깨알같이 부려먹으려고. 싫대해. 돈 벌어다 주는 연예인 강호우는 좋아도 인간 강호우는 싫은가 봐. 너 일부러 그랬지! 어디 있어? 가만 안 둬. 일로 와! 일로 안 와! 죽었어, 씨!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. 네. 너 눈만 떠봐. 가만 안 둬. 너 각오해! 헐, 대박. 강호우원이다.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야. 진짜 미치겠네. 나 아버지야. 여보세요? 아라! 아 그냥گ! 아! 내 옆에만 꼭 붙어있어요. 하나, 둘, 셋! 사암아, 둘, 셋, 더 많은 gener